호영이 회사 동네였던 나이는 조금 어리지만 효군이라는 그런 후배가 와서 제가 얼굴을 잠깐 보고 내려왔습니다 심적으로 많이 힘들어 한다고 해서 저도 염려가 좀 되네요 어떻게 그동안 살아왔는지 모르겠지만 효군이가 저희 교회랑 연결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많은 것들이 변화가 되고 또 주님도 꼭 만나면 좋겠고 우리가 이제 정말 많은 영혼들을 우리가 숨이 멎을 때까지 많이 만나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매도준 사람들을 최선을 다해서 생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로 꼭 인도하고요